자 녹화 시작합니다.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빈질입니다. 2016년 9월 29일 오후 4시 7분이구요 아 자 오버워치 서버가 자꾸 빵빵빵빵빵 터지는 관계로 얼마전에 오버워치에서 공지로 정말 죄송합니다 그 당시 몇일부터 몇일까지 접속했던 기록이 있는 분들의 하나여 전리품상자 열한개를 제공하겠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자 가자 자 전리품상자 열한개를 받았는데 솔직히 전에 모았을때는 영상을 안찍었어가지고 여가라도 찍어올려구요 자 자 나는 믿어요 나는 믿습니다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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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mped 팀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발라 그렇대 합니다 아 이크래지 아가들아 얌전히 굴어 아가들아 얌전히 굴어 멋진다 quantum 빵 뺑 금방 갈게 필요없어 어? 있는건데 아잇 있는거야 다시 땀 아잇 있는가 뭐야 이거 150 끌찜 별로 대행 한 놈 더 extensively 코스 크리스마스 코스 eni 뱀 조 음... 으 아 아 그래 다 크렛 하나도 없었는데 이 참에 1 텐지 프레스 몇 킬로 나 드시는지 칩플레스를 명히 일어났듯인 지 80키로까지 듭니다 어디 아 이게 하아 아냐 이거 말고 아냐 이거 말고 뭐가 좋을까 아이 그냥 기본으로 가자 자 그만 대장님이라고 불러 대장님이라고 불러 그래 한조 다른 스킨 없었는데 껴 다 열었어 벌써 젠장 어쩐지 느낌이 그렇게 성 만족스럽진 않더라 아니야 이걸로 크레딧이 많이 생겼잖아 크레딧이 많이 생겼으니까 위도 사야지 위도 이것도 괜찮은데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아 아 이거 사고 싶은데 어 이거 사고 싶긴 한데 솔직히 이것도 빵댕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것도 그냥 이거 그냥 쓸까 아 일단 그냥 써 일단은 그냥 쓰자 뭐해 이거 필요없어 필요없어 스프레이만 잔뜩 늘어났어 에이 진짜 에휴 너 과정이야 하응